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냥 독재체제로 가느냐 갈림길을 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선관위를 두드리기지만 도둑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 도둑당이라는 게 낫겠네요. 남조선을 접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범죄집단인 거죠. 선관위는 그냥 하수인인 거예요.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 도둑당이 여러분들 표를 얻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더불당에 있는 송영길이나 우상우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안께 뭐라고 이야기 못할 겁니다.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를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긴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한 10분 15분 있는 방송도 많으니까 많이 공유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겠지만 선거가 이렇게 도둑질 당해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정상국가로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남조선을 접수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남조선을. 아주 여러분들 뭐 선거를 도둑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으로서 한계를 넘어선 거죠. 어느 순을 어느 수준을 그냥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들켜도 뭐 들켜도 그냥 이거고 안 들켜도 이거니까 그냥 뭐 그래서 2024년 총선의 무자비한 여러분들 뭐죠? 조작에 있을 거로 보는 겁니다. 공박사님 더불어 도둑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상투표는 정상투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빼기 당일에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크고 규칙이 딱 이렇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다뤘지만 오랜만에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전북 김재시 부안군입니다. 조직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차익값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사람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안 하죠. 두 사람이 출마했는데 조작을 했으면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이렇게 보궐선거하고. 조작을 하면은 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딘가 하니까 남원시 임실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굉장히 교차가 심하죠. 무소속 이용호하고 더불당의 이강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라북도 남원시 이건 봤고 전남 담양굿 한평군. 이것도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차익값도 비교적 좀 작고 전남북이나 전북이나 강주강역시도 조작을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4.15 총선에. 이 광산구 어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조작을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 광주시 광역시 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날 강서 보궐선거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은 조작을 하지 않는 4.15 총선에 광주광산갑이고 왼쪽은 여죠. 이번에는 뭡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35% 정도 조작을 한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간 김용빈이가 범죄집단의 수개고 노태학이 수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없이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허위사실 공포 직시 그다음에 뭐죠. 맹혜에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질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 더불어 여러분들 도덕당이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국이고 2016년 20대 총선 이게 차이값이 플러스 0.4 마이너스 0.3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건 정상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공한 jrk님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부합한다. 모범 답안 증거입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차이값 크기가 작습니다. 좌우 대칭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일부 지역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전국은 다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19대 대통령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민 문재인 차이값 평균치 플러스 7.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5.1 그럼 이렇게 왜 차이가 나냐 그때 이름 제3당인 바른미래당 후보의 표를 더하게 되면 얼추 7분의 1이나 7.1% 나올 겁니다. 더불어 도덕당이 모든 선거를 2017년부터 도덕질했다는 것은 차이값 그래프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7.0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3 그럼 그 차이인 2.7%를 어디서 가져왔겠냐 바른미래당에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이값의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모든 데서 뭡니까 다 플러스 값입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마이너스 값입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야합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란 민주가 어딨도 너가 함께 그냥 너는 그냥 더불어 도덕당이나 더불어 짐승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송영길 씨 우상호 씨 임종석 씨 정청래 씨 너 그 사람이가 너 그 인간이가 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이야기 너 그것도 새끼가 있을 거 아닌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부정을 변배라는 출발점은 시작점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총투표자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기간을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표본집단과 당일투표자 그룹으로 표시되는 당일투표 그룹을 추출하게 되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총득표율 후보별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갖거나 일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여론조사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토대 토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외친 정규제나 조갑제와 같은 사람들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공부를 전혀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란 거죠.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뭘 하는 거 아니까 이게 대수의 법칙이 위반되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트럼프하고 여러분들 김정은이 만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작을 하기 좋아한 그런 환경이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5.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왔을 때도 아마 바른미래당인가 무슨 당이 있었을 겁니다. 좌우대칭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맨 위에 값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의 사전투표 투표자수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사전투표자 가운데서 6.6%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플러스 8.2%를 대줬다. 그럼 다른 당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8.2% 빼기 6.6% 차이만큼을 구했을 것 같아요. 거의 얼추 16.4%를 조작한 겁니다. 서울특별시 사전투표 투표자수 가운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을 위배한다. 이 자료를 제공한 제야에 계신 k님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다음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선거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뭘 보시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도독당이 여러분들 선거를 2017년부터 어떻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도독질해 왔는 걸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5% 더불당 플러스 12.6% 무슨 일인 거 아니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1.5%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2.6%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3당으로부터 좀 더 훔쳐 가지고 12.6%를 맞췄겠죠. 서울특별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그냥 개대지로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물로 된 투표자라는 것은 부분주로 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동시 다발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몇 분 차에 여러분 조작을 완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그런 조작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프로그램을 위해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가장 기발을 한 것은 이 숫자 뒤에 있는 규칙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규칙을 찾아. 그러니까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이 사주하고 남조선선관위가 여러분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재야 전문가 여러분들 급습해가 그건 뭡니까 그게 사용된 그런 모든 뭡니까 규칙을 다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낱낱이 까발빈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마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선거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조작을 했고 2022년도 상부 대통령성도 조작을 했고 여러분들 정말 586운동권 출신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고 그냥 내가 심하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더 심하게 한 겁니다. 4.15 총선보다. 4.15 총선 더 심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4.15 총선에서 플러스 8.9 마이너스 7.9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완전히 내놓고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더불어 여러분들 도덕당 여러분들 뭘 했는가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선거는 어땠냐 이 선거가 여러분들 이게 선거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선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대부분 조작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에 이재명 안철수 여러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조작값 10%를 사용했을 겁니다. 구시군의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기초의원 여러분 광역의원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럼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작으냐 눈치를 봤거든요. 눈치를 봤지만 좌우대칭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조작했습니다. 왜 좌우대칭입니다. 그런데 조작값이 적죠. 국힘당은 모두 다 뭡니까 마이너스고 더불당은 플러스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렇게 조작질 한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다 조작을 했습니다. 눈치만 좀 본 겁니다. 기초의원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구청장 시장 군수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안철수도 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크게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한 거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차익값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선거를 무리수를 두 가지 이렇게 성공하도록 밀어붙인 거가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폭발시키는데 큰 역할이 될 수도 있죠. 이번에는 뭐죠.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다 아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는 현재까지 신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다음번 2024년 총선도는 또 한 번 여러분들 신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한 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선거방송을 멈출 수 없는 건 하여튼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이나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이 좀 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두철명하게 지금부터 통제하지 않습니까. 실방송이 많이 못 보도록. 홍병호 tv는 정상적인 상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생각 같았으면 벌써 때리치웠을 겁니다. 더러워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의왕 속에 있는 금붕호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 도둑당 더불어 사기당이라고 불러도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저녁에 산책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중과부적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 나라가 참 귀한 나라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방은데 크리스찬들은 나라가 너무 여러분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악이 여러분들 성행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접수한 일당 지배체제를 완전히 그냥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선거 부정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참 정말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간 것. 좌파 장기 집권 연구 집권이 되는 거죠. 이회찬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나 국힘당의 수뇌부나 또 혹시 주말에 쉬다가 김건희 여사가 보시거나 또 아니면 대통령이 보시게 되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걸렸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은 일단 내려놓고 선거 부정 문제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에서 전산상 존재하는 선관위가 철벽처럼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를 당일 투표처럼 실물로 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양산한 다음에 그 양산한 것을 포함한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그것에 맞춰서 선거를 완전히 결과를 결정해버리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일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이와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 사안 10월 11일 보궐선거가 보통선거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한국의 여러분들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사심을 좀 내려놓고 국민을 살리는 길로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고 특히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는 기본적으로 기표도장을 찍은 이미지하고 qr코드가 여러분들 조합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완전히 불법적인 일을 선관위가 이런 밥 먹듯이 물맛듯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선관위 내에 이런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선골그룹인 특정 지역 출신의 여러분들 그 견고한 카르텔 같은 걸 여러분들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이번 기회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모두 전면적인 인적 세신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여러분 순환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사람임으로는 너무나 내가 볼 때는 힘드니까 참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개신교의 굉장히 중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개신교나 차돌리게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참 나라가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 세력들이 나라를 완전히 강탈하는 그런 초입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2024년 총선은 더불 도덕당이 남조선을 완전히 접수하는 그런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왔던 방법이 아니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언론들에게 공포하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에는 더불당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포함한 부풀려진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미 이번에 시운전이 된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마쳤습니다 그 사전투표에 선관위가 발표한 22.64%가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선거라는 것은 그냥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몇 명이 찾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선거가 선거범죄집단인 선관위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더불당을 여러분들 확고하게 당선시키기 위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된 부풀려진 뻥튀기 된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발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진짜 사전투표율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율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할 때만이 그때 여러분 진짜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선거 이전에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선거가 끝나고 후보별 득표소가 발표된 이후래서야 진짜 사전투표율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관리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운전이 지금까지는 작은 규모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해왔지만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추력 방법 추력 조작 방법을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게 2024년 총선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고스란히 더불당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좌파 연구직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은 모두 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위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번 발표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한 이후에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11일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가장 화끈하게 조작했던 4.15 총선이 전국 평균의 25%인데 35% 상당 정도의 압도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 이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뭔가 아니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분석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선거가 여러분 전에는 이걸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회를 조작 문제 통합선거인 명부 문제를 이번 기회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냥 한국은 그냥 더블당 지배 1당 지배체제 좌익이 지배하는 여러분들 1당 지배체제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암담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그런 발견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사전투표가 마쳤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선관이 발표 조작된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 올려버리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당일 투표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더라도 관계없고 사전투표 여러분들 뭡니까 보수 우파 출신의 사람들이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에 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전산상 사전투표를 그냥 확 올려버리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네요 메인 서버 관리자 한 명 사전투표 보정값 이끌은 조작값 이끌은 22.64% 입력 cgmt 촬영 후 가짜 투표지 쑤셔 넣기 몇 분 안 걸립니다 메인 서버 봉인 이후에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여러분들 선거가 끝났을 때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여러분들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대 대통령도 야속해요 국힘당은 대책이 없고 어제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올린 걸 올렸습니다만 대책이 없잖아요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에 대한 상당한 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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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상당한 조회